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내 편이 아니라도 적을 만들지 마라 지은이 스샤오엔 옴기니 양성이 바랭 다연입니다 마음을 숨기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인간관계의 기술 총명한 토끼는 세계의 굴을 팝니다 현재의 굴이 위험해지면 다른 굴로 피신하여 시간을 벌고 안전하게 훗날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앞날을 대비해 두어야 예측할 수 없는 모든 불행에 대처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인간관계의 양보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명예 돈 권리 등은 모두 덧없이 사라져버리는 신기루 같은 존재입니다 가볍고 상귀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포기하는 법과 양보하는 법을 배우면 좋습니다 그것이 곧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오늘을 산다 어제는 이미 과거가 되었고 내일은 아직 미래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 오늘이다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하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 부자와 가난뱅이가 행복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말했다 먼저 가난뱅이가 말했다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의미하오 그러자 부자는 가난뱅이의 초갓집과 낡아빠진 옷을 힐끗 쳐다보고 비웃듯 말했다 이런 것이 행복이라고? 나의 행복은 호화로운 대저택과 수천명의 하인들이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의 대저택에 큰 불이 났다 부자의 대저택은 눈 깜짝할 새의 잿더미가 되었고 하인들은 모두 뿔뿔이 도망갔다 부자는 하룻밤 새의 알거지가 되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여름날 예전에 부자였던 거지가 땀을 비오듯 흘리며 가난뱅이 집에 찾아와 물 한 바가지를 구걸했다 가난뱅이는 큰 그릇에 맑고 시원한 물을 가득 담아 거지에게 주며 물었다 지금 당신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오? 거지는 간절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행복은 당신이 들고 있는 물 바가지 속에 있습니다 시카고 트리뷰인지의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그레싱은 말했다 현재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현재를 즐기지 못하는 그 인생은 영원히 즐길 수 없다 현재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현명하게 행동할 수 없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탐욕을 이겨내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모든 고통과 번뇌를 떨쳐버릴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황금보다 소중히 여기고 삶의 질과 인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사회에 봉사하고 희생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평생 무지를 벗어나지 못하며 부귀영화를 탐하느라 온갖 고통과 번뇌 속에서 너무 빨리 인생을 소모해버린다 어제는 이미 과거가 되었고 내일은 아직 미래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이다 어제는 단지 기억 속에 존재할 뿐이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 기억도 점점 희미해진다 내일은 단지 환상 속에 존재할 뿐이며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불안과 고통이 가득하다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평생 과거와 환상에 갇혀 살 수밖에 없다 후회와 걱정은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안 좋은 감정이다 후회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과거나 미래가 바뀌지는 않는다 오히려 타성과 비관적인 감상에 젖어 현재를 망치게 할 뿐이다 우리의 육체와 모든 감각은 현재에 존재하고 있다 오로지 현재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왜 자꾸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미래를 고민하는가 아름다운 과거 혹은 반드시 반성해야 할 과거라도 너무 오랫동안 붙잡고 있으면 현재 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그만큼 현재의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생은 높은 산을 오르는 과정이다 산에 오를 때 아래를 내려다 보거나 너무 높은 곳을 쳐다보는 것은 좋지 않다 시선이 너무 멀리 가 있으면 발걸음이 느려지기 때문이다 산길은 평지와 다르기 때문에 걸음걸이에 신경 쓰지 않으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 쉽다 어차피 알 수 없는 미래를 알려고 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옛날에 어느 왕이 지난 날의 과오를 후회하고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느라 하루종일 우울했다 왕은 대신들에게 온 나라를 샅샅이 뒤져 가장 행복한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대신들은 수년 동안 나라 구석구석 안 가본 곳이 없을 만큼 돌아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가난한 농촌에 들어선 한 대신은 누군가의 행복한 노래소리를 들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그 주인공은 밭에서 쟁기질을 하고 나오는 농부였다 대신이 농부에게 물었다 당신은 행복하오? 농부가 대답했다 그럼요 저는 행복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대신은 매우 기뻐하며 왕의 명령을 농부에게 전했다 대신의 말을 들은 농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예전에 신발이 없어서 매우 상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리에서 발이 없는 사람과 마주쳤답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행복이란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행복은 아주 간단하다 월급이 적어서 고민하고 우울해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우연히 이웃집 아주머니가 회사에서 해고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난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 자신은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지 않은가 비록 월급은 적지만 최소한 해고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자 금방 기분이 좋아졌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고통만 볼 뿐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해보라 아주 기쁠 때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보라 나보다 훌륭하고 더 많이 갖춘 사람과 비교하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다 아주 괴롭고 우울할 때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라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면 위안을 얻을 수 있다 인간에게 가장 슬픈 일은 자신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이다 옛날에 한 거지가 있었다 이 거지는 사지가 멀쩡했지만 열심히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매일 밥그릇 하나를 들고 다니며 구걸할 줄 밖에 몰랐다 어느 추운 겨울 거지는 결국 거리에서 얼어죽고 말았다 거지가 남긴 것이라곤 매일 들고 다니던 밥그릇이 전부였다 누군가 이 밥그릇을 보고 매우 특이한 모양이 마음에 들어 가져갔다 이 사람이 집에 와서 밥그릇을 자세히 살펴보니 거지가 평생 구걸할 때 썼던 이 밥그릇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골동품이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밥그릇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실력 없이 눈만 높아져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밥그릇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어쩌면 내가 나에게 과분한 밥그릇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미래를 위해 당장의 희생을 감수하라고 강요한다 그러나 이런 논리에 따르면 영원히 현재는 사라지고 오직 미래만 존재하게 된다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하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 우리가 미래라고 말하는 그날이 되면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 현재가 된다 그 현재 속에서 우리는 그 순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내일은 계속 다가오지만 그 미래의 오늘 속에서 우리는 항상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 물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희망이 있어야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면서 목표를 세우고 더욱 분발할 수 있다 그래야 삶을 개선하고 사업을 발전하게 만들 수 있다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실망 불안 걱정 등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 속에서 부지런히 노력하는 자세이다 현실을 회피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어도 전혀 소용없다 미래에 대한 이상이 너무 지나치면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의 환상이 아니라 현실의 희망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항상 내일을 위해 살면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내일을 위해서라는 핑계로 늘 틀에 박힌 똑같은 생활만 반복하게 될 것이다 하루빨리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현재의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다 어떤 경우라도 현재를 포기하지 마라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인간이 이 세상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아무리 길어봐야 백년을 넘지 못한다 지금 당장 힘차게 일어서라 오늘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어제와 내일의 문은 꼭 닫아두어라 그리고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최대한 즐겨라 현재 안에서 행복해지는 방법은 오늘 할 것은 지금 당장 하는 것이다 이제 곧 사라져버릴 하루를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하루로 바꾸어라 현재를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것이다 더 많이 양보하고 끊임없이 용서하라 증광현문은 중국의 서민들에게 아주 친숙한 처세 관련서이다 여기에는 오랜 역사를 통해 검증된 철학적인 격언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 남을 용서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바보는 용서할 줄 모른다 라는 말이 있다 그리고 이 말을 내가 옳더라도 상대에게 더 많이 양보하라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만큼 용서하라 라고 풀이해 놓았다 헐리우드의 한 여배우가 시련을 당한 후 복수심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어떻게든 자기 얼굴에 주름짤을 감추고 팽팽하게 보이고 싶었다 그래야 세상에 복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녀는 가장 실력있고 유명한 분장사를 찾아가 화장을 부탁했다 그러나 이 분장사는 여배우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여 아주 직설적으로 충고했다 당신 마음속에 원망과 한을 풀어버리지 않으면 이 세상 어떤 분장사도 당신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명대의 문인 왕기의 우포잡기에 나오는 양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양저의 옆집 사람은 키우던 닭이 없어지자 양저를 도둑놈이라고 동네방네에 떠들고 다녔다 주변 사람들이 양저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자 그는 이 마을에 양시가 어디나 하나뿐인가요? 욕하는 건 그 사람 마음이지요 라고 말했다 또 양저의 뒷집에서는 빗물을 양전의 집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비가 오는 날이면 양전의 집은 항상 온갖 오물과 빗물로 뒤범벅이 되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양저에게 알려주자 그는 살다 보면 맑은 날이 더 많지 않습니까? 비 오는 날이 며칠이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이렇게 계속 시간이 흐르니 양저의 이웃 사람들은 그의 인내심과 양보심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도적대가 양저의 집을 털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웃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양저의 집을 밤새도록 지켜주었다 양저는 이웃들의 도움으로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옛날에 진효와 기백이라는 사람이 이웃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기백은 몰래 진효네 집 울타리를 뽑아 조금 뒤로 옮겨 놓았다 이때 진효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좀 더 넓은 땅을 갖고 싶은 계록은 그렇다면 내가 도와주지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기백이 들어간 후 다시 울타리를 뽑아 더 많이 뒤로 옮겨 놓았다 날이 밝자 기백은 자기 집 마당이 생각보다 더 많이 넓어진 것을 보고 진효가 자기에게 땅을 양보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기백은 너무나 부끄러웠다 그는 진효를 찾아가 자기가 침범한 땅을 다시 돌려주었다 양보와 용서는 말은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기란 결코 쉽지 않다 모든 양보와 용서에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대가를 치르는 일은 매우 고통스럽다 살다 보면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개인의 이익을 침해당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의도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훌륭한 인격을 배양하고 단련시키기 위해 양보와 용서가 주는 시련을 과감히 받아들여야 한다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다면 어금니 꽉 깨물고 스스로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여 참아내야 한다 조급하고 무모한 생각과 충동적인 행동을 억제시켜야 한다 진효와 양저처럼 자신의 감정을 평화롭게 가라앉힐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내어 자신을 설득하면 양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관용과 도량을 키울 수 있다 용서와 양보는 복수를 낳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항상 용서와 인내라는 부적을 몸에 지니면 일평생 평안하게 살 수 있다 용서와 양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불합리한 세상사에 농락당하지 않으며 설사 타인으로부터 피해를 입더라도 절대 복수에 복수를 낳는 행동 따위는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작은 손해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배운 것 없이 사업에 성공한 장사꾼이 있었다 그는 사업 소환이 매우 뛰어나 수년간 장사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위기를 겪은 적이 없었다 그의 사업 비결은 의외로 아주 간단했다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사람이 큰 이익을 얻게 하고 자신은 늘 작은 이익에 만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 그와 한 번이라도 거래를 했던 사람들은 모두 계속해서 거래를 이어가고 싶어 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를 소개시켜 주었다 그래서 그는 원래 거래하던 사람의 친구에 또 친구의 친구에 이르기까지 거래 범위를 넓힐 수 있었다 그는 항상 상대방에게 큰 이익을 양보하고 자신은 작은 이익만 가져갔기 때문에 그와 거래를 했던 사람들은 모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작은 이익을 모두 합하면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사람은 다름아닌 그 자신이었다 현실에서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인간은 당연한 자신의 몫을 거절하지 못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안목이 짧은 사람들은 저 멀리에 아무리 큰 이익이 있어도 눈앞에 작은 이익을 포기하지 못한다 또한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기 힘들다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다시 그만큼 회복할 때까지 버틸 수 있으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여유가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당장 조금만 손해가 나도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손해가 행운을 부르기도 한다 우리 주변에는 작은 손해로 큰 이익을 얻는 경우가 아주 많다 손해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손해를 정확히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은 보이는 곳에서는 손해를 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익을 취한다 그리고 누군가 자신에게 작은 이익이라도 주면 아주 크게 감격해한다 이것이 곧 손해 경영의 지혜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도 힘들 뿐더러 행동으로 옮기기는 더더욱 힘들다 사람들은 항상 손해보지 않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이익까지 뺏으려 안간힘을 쓴다 사람은 돈에 목숨을 걸고 새는 먹이에 목숨을 건다 라는 속담은 바로 이런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 사람들은 손해와 이익이 화와 복처럼 서로 상생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되풀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한다 화가 있으면 복이 있고 복이 있으면 화가 생기는 것처럼 손해가 있으면 이익도 있고 이익이 생기면 손해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손해는 손해고 이익은 이익이지 어떻게 손해를 보는 것이 복이란 말이요? 라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자 손해가 어떻게 복이 되는지 살펴보자 손해를 보면 우선 마음이 편해진다 더 이상 안절부절 못할 필요가 없다 둘째, 주변 사람들에게 동정을 얻고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셋째, 비록 이번에는 손해를 보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지지를 받아 다음에는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손해는 절대 밑지는 장사가 아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이익을 얻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은 한시도 마음이 편치 못하다 좋은 인연을 잃고 운명을 얻게 된다 즉, 한 번 이익을 얻었지만 앞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며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결국 당장 손해를 보면 겉으로는 불행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행운이 숨겨져 있고 겉보기에 행운 같은 이익 안에는 불행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것이다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큰 손해를 볼 일이 없다 그러나 늘 이익을 탐하는 사람은 평생 제대로 된 이익을 얻지도 못하면서 눈앞에 작은 이익을 얻은 대가로 오명을 뒤집어 쓴 채 파멸의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처음부터 손해보지 않으려 일일이 따지지 말고 일단 자발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라 물론 여기에는 인내와 양보가 필요하고 때로는 일부러 어리석은 척할 필요도 있다 손해가 곧 행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오히려 손해와 이익 앞에서 바보가 되는 것이 결국 큰 이익을 얻게 해준다 화와 복 두 글자는 반은 같은 것이고 반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끊임없이 반복된다 그러므로 좋은 일이 있을 때 지나치게 기뻐하지 마라 기쁨이 지나가고 나면 곧 불행이 닥쳐온다 반대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너무 고민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마라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참고 또 참고 또 견뎌라 그 뒤에는 반드시 행운이 찾아온다 여기에는 매우 철학적이고 심오한 옛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 손해가 곧 행운이 된다는 말은 남에게 양보하고 이익을 다투지 말라는 뜻이다 손해와 이익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지 말고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는 현명한 자세다 여기에는 양보와 인내보다 일부러 어수룩하게 행동할 수 있는 여유와 지혜가 더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손해를 감수할 수 없고 손해를 행운으로 만들 수도 없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과감히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 가끔 우리는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이익이나 효과를 얻을 때가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느냐이다 한 유태인 신사가 뉴욕의 대형은행 대출부를 방문했다 손님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대출부 직원은 그의 차림새를 훑어보며 물었다 최고급 양복에 명품 구두 그리고 값비싼 손목시계와 넥타이 핀으로 보아 분명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예,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1달러입니다 1달러밖에 안 필요하세요? 그렇습니다 1달러만 빌리는 것도 가능합니까? 물론 가능합니다 확실한 담보만 있으면 더 많은 금액도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담보는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신사는 가방 안에서 각종 주식과 채권을 무더기로 꺼내어 책상 위에 늘어놓았다 아마 전부 합하면 50만 달러 정도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물론입니다 됐고 말고요 그런데 정말 1달러만 필요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대출부 직원은 신사에게 1달러를 주면서 말했다 연이자는 6%입니다 먼저 6% 이자만 내고 원금은 1년 후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이 주식과 채권은 1년 후 원금을 상환하실 때 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사는 볼일을 마치자 곧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때 줄곧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은행 지점장은 왜 50만 달러를 가진 사람이 은행에 와서 겨우 1달러를 빌려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지점장은 황급히 신사를 쫓아가 그를 불러세웠다 저 손님 무슨 일이십니까? 실례인 줄 압니다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당신은 50만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은행에 와서 겨우 1달러를 빌려가십니까? 만약 손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30만, 40만 달러도 대출이 가능합니다만 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 은행에 오기 전에 여러 군데 은행을 다니며 대여 금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금고 사용료가 너무 비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은행에 제 주식과 채권을 맡기기 위해 1달러를 빌린 것입니다 금고 사용료에 비하면 1달러 대출 이자는 아주 싼 것이죠 1년에 6센트만 내면 되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 금고를 대여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야기 속의 유태인 신사는 상식에서 탈피하여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은행 금고에 자신의 주식과 채권을 보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다 금고를 대여하든 1달러를 빌리고 담보를 맡겨두든 똑같이 안전하게 은행 금고에 주식과 채권을 보관할 수 있지만 비용 면에서는 차이가 아주 컸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을 빌리려고 담보를 맡기기 때문에 최소한의 담보로 최대한 많은 돈을 빌리기를 원한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더 많은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 담보금의 액면가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만을 대출해준다 그래서 보통 대출 상한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반대로 최저 금액에 대한 규정은 없다 즉 최저 금액은 대출 당사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빈틈에 주목하여 유태인은 문제를 해결했다 이 유태인의 사고 방식은 아주 절묘했다 이렇게 사고를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성공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사고의 전환은 일종의 창조이다 그것이 크든 작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습관을 길러야 항상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갈 수 있다 어쩌면 하지만 늘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훌륭한 과학자나 발명가도 아닌데 어떻게 새로운 것을 창조한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고유한 창의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누군가는 그것을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영원히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다 세계 과학자 연맹이 과학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500가지 사건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적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들로 나타났다 다만 고정관념을 타파하지 못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 뿐이다 시각은 사고 방식이 바뀌는 대로 따라간다 사고 전환은 모든 과학자들이 각종 연구를 하면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다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바로 가장 버리기 힘든 것이다 가장 버리기 힘든 것을 버리는 순간 사고가 전환된다 우리도 과연 사고를 전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던 수많은 기적들이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언가를 버리고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의지력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 두 눈으로 정확히 살피고 마음으로 느끼고 매일 쉬지 않고 끊임없이 방법을 찾다 보면 하루하루 이런 노력들이 쌓이고 쌓일 것이다 그러면서 더 지혜로워지고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한 단계씩 수준을 높여가면 결국 언젠가 스스로 놀라고 감탄할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창조는 과학자나 소설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행운의 여신이 찾아올 것이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결코 대단한 학벌이나 훌륭한 재능을 타고나지 않았어도 치밀한 관찰력과 탐구 능력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내 편이 아니라도 적을 만들지 마라의 본문 1부였습니다 이 책은 인간관계의 기술에 관한 책입니다 2012년에 초판 발행되어 현재까지도 꾸준히 읽히고 있는 책인데요 책 제목인 내 편이 아니라도 적을 만들지 말하는 문장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비치거나 갈등을 만들지 않으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현명한 인간관계의 기술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관계인데요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매번 현명하게 대처하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 책에서는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열어가는 방법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의 전제를 맞추어 평소에 갖추어야 할 태도에 관해 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신용을 지켜라 능력을 숨기고 적당히 바보가 되어라 경솔한 행동으로 소인배와 문제를 일으키지 마라 100% 순금이 없듯 완벽한 인간은 없다 숙여야 할 때 숙일 줄 알아야 한다와 같은 소제목에서 볼 수 있듯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현명하게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태도가 주를 이룹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책에서는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처럼 대부분의 내용에 주제에 걸맞는 이야기 서술이 많습니다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보다 쉽게 주제를 이해하도록 한 듯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간관계의 비결도 얻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인 것 같네요 여러분도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는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오늘을 산다 어제는 이미 과거가 되었고 내일은 아직 미래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 오늘이다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하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 부자와 가난뱅이가 행복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말했다 먼저 가난뱅이가 말했다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의미하오 그러자 부자는 가난뱅이의 초갓집과 낡아빠진 옷을 힐끗 쳐다보고 비웃듯 말했다 이런 것이 행복이라고? 나의 행복은 호화로운 대저택과 수천명의 하인들이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의 대저택에 큰 불이 났다 부자의 대저택은 눈 깜짝할 새의 잿더미가 되었고 하인들은 모두 뿔뿔이 도망갔다 부자는 하룻밤 새의 알거지가 되었다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여름날 예전에 부자였던 거지가 땀을 비오듯 흘리며 가난뱅이 집에 찾아와 물 한 바가지를 구걸했다 가난뱅이는 큰 그릇에 맑고 시원한 물을 가득 담아 거지에게 주며 물었다 지금 당신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오 거지는 간절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행복은 당신이 들고 있는 물 바가지 속에 있습니다 시카고 트리뷰인지의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그레싱은 말했다 현재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현재를 즐기지 못하는 그 인생은 영원히 즐길 수 없다 현재의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현명하게 행동할 수 없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탐욕을 이겨내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모든 고통과 번뇌를 떨쳐버릴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황금보다 소중히 여기고 삶의 질과 인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사회에 봉사하고 희생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평생 무지를 벗어나지 못하며 북이 영화를 탐하느라 온갖 고통과 번뇌 속에서 너무 빨리 인생을 소모해 버린다 어제는 이미 과거가 되었고 내일은 아직 미래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이다 어제는 단지 기억 속에 존재할 뿐이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 기억도 점점 희미해진다 내일은 단지 환상 속에 존재할 뿐이며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불안과 고통이 가득하다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평생 과거와 환상에 갇혀 살 수밖에 없다 후회와 걱정은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안 좋은 감정이다 후회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과거나 미래가 바뀌지는 않는다 오히려 타성과 비관적인 감상에 젖어 현재를 망치게 할 뿐이다 우리의 육체와 모든 감각은 현재에 존재하고 있다 오로지 현재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왜 자꾸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미래를 고민하는가 아름다운 과거 혹은 반드시 반성해야 할 과거라도 너무 오랫동안 붙잡고 있으면 현재 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그만큼 현재의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생은 높은 산을 오르는 과정이다 산에 오를 때 아래를 내려다 보거나 너무 높은 곳을 쳐다보는 것은 좋지 않다 시선이 너무 멀리 가 있으면 발걸음이 느려지기 때문이다 산길은 평지와 다르기 때문에 걸음걸이에 신경 쓰지 않으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 쉽다 어차피 알 수 없는 미래를 알려고 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옛날에 어느 왕이 지난 날의 과오를 후회하고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느라 하루 종일 우울했다 왕은 대신들에게 온 나라를 샅샅이 뒤져 가장 행복한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대신들은 수년 동안 나라 구석구석 안 가본 곳이 없을 만큼 돌아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가난한 농촌에 들어선 한 대신은 누군가의 행복한 노래소리를 들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그 주인공은 밭에서 쟁기질을 하고 나오는 농부였다 대신이 농부에게 물었다 당신은 행복하오? 농부가 대답했다 그럼요 저는 행복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대신은 매우 기뻐하며 왕의 명령을 농부에게 전했다 대신의 말을 들은 농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예전에 신발이 없어서 매우 상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리에서 발이 없는 사람과 마주쳤답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행복이란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행복은 아주 간단하다 월급이 적어서 고민하고 우울해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우연히 이웃집 아주머니가 회사에서 해고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난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 자신은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지 않은가 비록 월급은 적지만 최소한 해고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자 금방 기분이 좋아졌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고통만 볼 뿐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해보라 아주 기쁠 때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보라 나보다 훌륭하고 더 많이 갖춘 사람과 비교하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다 아주 괴롭고 우울할 때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라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면 위안을 얻을 수 있다 인간에게 가장 슬픈 일은 자신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이다 옛날에 한 거지가 있었다 이 거지는 사지가 멀쩡했지만 열심히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매일 밥그릇 하나를 들고 다니며 구걸할 줄 밖에 몰랐다 어느 추운 겨울 거지는 결국 거리에서 얼어죽고 말았다 거지가 남긴 것이라곤 매일 들고 다니던 밥그릇이 전부였다 누군가 이 밥그릇을 보고 매우 특이한 모양이 마음에 들어 가져갔다 이 사람이 집에 와서 밥그릇을 자세히 살펴보니 거지가 평생 구걸할 때 썼던 이 밥그릇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골동품이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밥그릇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실력 없이 눈만 높아져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밥그릇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어쩌면 내가 나에게 과분한 밥그릇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미래를 위해 당장의 희생을 감수하라고 강요한다 그러나 이런 논리에 따르면 영원히 현재는 사라지고 오직 미래만 존재하게 된다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하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 우리가 미래라고 말하는 그날이 되면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 현재가 된다 그 현재 속에서 우리는 그 순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내일은 계속 다가오지만 그 미래의 오늘 속에서 우리는 항상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 물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희망이 있어야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면서 목표를 세우고 더욱 분발할 수 있다 그래야 삶을 개선하고 사업을 발전하게 만들 수 있다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실망 불안 걱정 등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 속에서 부지런히 노력하는 자세이다 현실을 회피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어도 전혀 소용없다 미래에 대한 이상이 너무 지나치면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의 환상이 아니라 현실의 희망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항상 내일을 위해 살면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내일을 위해서라는 핑계로 늘 틀에 박힌 똑같은 생활만 반복하게 될 것이다 하루빨리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현재의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다 어떤 경우라도 현재를 포기하지 마라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인간이 이 세상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아무리 길어봐야 백년을 넘지 못한다 지금 당장 힘차게 일어서라 오늘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어제와 내일의 문은 꼭 닫아두어라 그리고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최대한 즐겨라 현재 안에서 행복해지는 방법은 오늘 할 것은 지금 당장 하는 것이다 이제 곧 사라져버릴 하루를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하루로 바꾸어라 현재를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것이다 더 많이 양보하고 끊임없이 용서하라 증광현문은 중국의 서민들에게 아주 친숙한 처세 관련서이다 여기에는 오랜 역사를 통해 검증된 철학적인 격언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 남을 용서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바보는 용서할 줄 모른다 라는 말이 있다 그리고 이 말을 내가 옳더라도 상대에게 더 많이 양보하라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만큼 용서하라 라고 풀이해 놓았다 헐리우드의 한 여배우가 시련을 당한 후 복수심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어떻게든 자기 얼굴에 주름짤을 감추고 팽팽하게 보이고 싶었다 그래야 세상에 복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녀는 가장 실력있고 유명한 분장사를 찾아가 화장을 부탁했다 그러나 이 분장사는 여배우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여 아주 직설적으로 충고했다 당신 마음속에 원망과 한을 풀어버리지 않으면 이 세상 어떤 분장사도 당신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명대의 문인 왕기의 우포잡기에 나오는 양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양저의 옆집 사람은 키우던 닭이 없어지자 양저를 도둑놈이라고 동네방네에 떠들고 다녔다 주변 사람들이 양저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자 그는 이 마을에 양시가 어디나 하나뿐인가요? 욕하는 건 그 사람 마음이지요 라고 말했다 또 양저의 뒷집에서는 빗물을 양전의 집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비가 오는 날이면 양전의 집은 항상 온갖 오물과 빗물로 뒤범벅이 되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양저에게 알려주자 그는 살다 보면 맑은 날이 더 많지 않습니까? 비 오는 날이 며칠이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이렇게 계속 시간이 흐르니 양저의 이웃 사람들은 그의 인내심과 양보심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도적대가 양저의 집을 털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웃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양저의 집을 밤새도록 지켜주었다 양저는 이웃들의 도움으로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옛날에 진효와 기백이라는 사람이 이웃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기백은 몰래 진효네 집 울타리를 뽑아 조금 뒤로 옮겨 놓았다 이때 진효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좀 더 넓은 땅을 갖고 싶은 게로군 그렇다면 내가 도와주지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기백이 들어간 후 다시 울타리를 뽑아 더 많이 뒤로 옮겨 놓았다 날이 밝자 기백은 자기 집 마당이 생각보다 더 많이 넓어진 것을 보고 진효가 자기에게 땅을 양보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기백은 너무나 부끄러웠다 그는 진효를 찾아가 자기가 침범한 땅을 다시 돌려주었다 양보와 용서는 말은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기란 결코 쉽지 않다 모든 양보와 용서에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대가를 치르는 일은 매우 고통스럽다 살다 보면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개인의 이익을 침해당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의도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훌륭한 인격을 배양하고 단련시키기 위해 양보와 용서가 주는 시련을 과감히 받아들여야 한다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다면 어금니 꽉 깨물고 스스로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여 참아내야 한다 조급하고 무모한 생각과 충동적인 행동을 억제시켜야 한다 진효와 양저처럼 자신의 감정을 평화롭게 가라앉힐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내어 자신을 설득하면 양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관용과 도량을 키울 수 있다 용서와 양보는 복수를 낳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항상 용서와 인내라는 부적을 몸에 지니면 일평생 평안하게 살 수 있다 용서와 양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불합리한 세상사에 농락당하지 않으며 설사 타인으로부터 피해를 입더라도 절대 복수에 복수를 낳는 행동 따위는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작은 손해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배운 것 없이 사업에 성공한 장사꾼이 있었다 그는 사업 소환이 매우 뛰어나 수년간 장사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위기를 겪은 적이 없었다 그의 사업 비결은 의외로 아주 간단했다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사람이 큰 이익을 얻게 하고 자신은 늘 작은 이익에 만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 그와 한 번이라도 거래를 했던 사람들은 모두 계속해서 거래를 이어가고 싶어 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를 소개시켜 주었다 그래서 그는 원래 거래하던 사람의 친구에 또 친구의 친구에 이르기까지 거래 범위를 넓힐 수 있었다 그는 항상 상대방에게 큰 이익을 양보하고 자신은 작은 이익만 가져갔기 때문에 그와 거래를 했던 사람들은 모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작은 이익을 모두 합하면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자신이었다 현실에서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인간은 당연한 자신의 몫을 거절하지 못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안목이 짧은 사람들은 저 멀리에 아무리 큰 이익이 있어도 눈앞에 작은 이익을 포기하지 못한다 또한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기 힘들다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다시 그만큼 회복할 때까지 버틸 수 있으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여유가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당장 조금만 손해가 나도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손해가 행운을 부르기도 한다 우리 주변에는 작은 손해로 큰 이익을 얻는 경우가 아주 많다 손해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손해를 정확히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은 보이는 곳에서는 손해를 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익을 취한다 그리고 누군가 자신에게 작은 이익이라도 주면 아주 크게 감격해한다 이것이 곧 손해 경영의 지혜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도 힘들 뿐더러 행동으로 옮기기는 더더욱 힘들다 사람들은 항상 손해보지 않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이익까지 뺏으려 안간힘을 쓴다 사람은 돈에 목숨을 걸고 새는 먹이에 목숨을 건다 라는 속담은 바로 이런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 사람들은 손해와 이익이 화와 복처럼 서로 상생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되풀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한다 화가 있으면 복이 있고 복이 있으면 화가 생기는 것처럼 손해가 있으면 이익도 있고 이익이 생기면 손해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손해는 손해고 이익은 이익이지 어떻게 손해를 보는 것이 복이란 말이요? 라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자 손해가 어떻게 복이 되는지 살펴보자 손해를 보면 우선 마음이 편해진다 더 이상 안절부절 못할 필요가 없다 둘째 주변 사람들에게 동정을 얻고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셋째 비록 이번에는 손해를 보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지지를 받아 다음에는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손해는 절대 밑지는 장사가 아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이익을 얻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은 한시도 마음이 편치 못하다 좋은 인연을 잃고 운명을 얻게 된다 즉 한 번 이익을 얻었지만 앞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며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결국 당장 손해를 보면 겉으로는 불행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행운이 숨겨져 있고 겉보기에 행운 같은 이익 안에는 불행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것이다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큰 손해를 볼 일이 없다 그러나 늘 이익을 탐하는 사람은 평생 제대로 된 이익을 얻지도 못하면서 눈앞에 작은 이익을 얻은 대가로 오명을 뒤집어 쓴 채 파멸의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처음부터 손해보지 않으려 일일이 따지지 말고 일단 자발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라 물론 여기에는 인내와 양보가 필요하고 때로는 일부러 어리석은 척할 필요도 있다 손해가 곧 행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오히려 손해와 이익 앞에서 바보가 되는 것이 결국 큰 이익을 얻게 해준다 화와 복 두 글자는 반은 같은 것이고 반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끊임없이 반복된다 그러므로 좋은 일이 있을 때 지나치게 기뻐하지 마라 기쁨이 지나가고 나면 곧 불행이 닥쳐온다 반대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너무 고민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마라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참고 또 참고 또 견뎌라 그 뒤에는 반드시 행운이 찾아온다 여기에는 매우 철학적이고 심오한 옛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 손해가 곧 행운이 된다는 말은 남에게 양보하고 이익을 다투지 말라는 뜻이다 손해와 이익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지 말고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는 현명한 자세다 여기에는 양보와 인내보다 일부러 어수룩하게 행동할 수 있는 여유와 지혜가 더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손해를 감수할 수 없고 손해를 행운으로 만들 수도 없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과감히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 가끔 우리는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이익이나 효과를 얻을 때가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느냐이다 한 유태인 신사가 뉴욕의 대형은행 대출부를 방문했다 손님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대출부 직원은 그의 차림새를 훑어보며 물었다 최고급 양복에 명품 구두 그리고 값비싼 손목시계와 넥타이 핀으로 보아 분명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예,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1달러입니다 1달러밖에 안 필요하세요? 그렇습니다 1달러만 빌리는 것도 가능합니까? 물론 가능합니다 확실한 담보만 있으면 더 많은 금액도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담보는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신사는 가방 안에서 각종 주식과 채권을 무더기로 꺼내어 책상 위에 늘어놓았다 아마 전부 합하면 50만 달러 정도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물론입니다 됐고 말고요 그런데 정말 1달러만 필요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대출부 직원은 신사에게 1달러를 주면서 말했다 연이자는 6%입니다 먼저 6% 이자만 내고 원금은 1년 후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이 주식과 채권은 1년 후 원금을 상환하실 때 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사는 볼일을 마치자 곧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때 줄곧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은행 지점장은 왜 50만 달러를 가진 사람이 은행에 와서 겨우 1달러를 빌려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지점장은 황급히 신사를 쫓아가 그를 불러 세웠다 저 손님 무슨 일이십니까? 실례인 줄 압니다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당신은 50만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은행에 와서 겨우 1달러를 빌려가십니까? 만약 손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30만, 40만 달러도 대출이 가능합니다만 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 은행에 오기 전에 여러 군데 은행을 다니며 대여 금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금고 사용료가 너무 비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은행에 제 주식과 채권을 맡기기 위해 1달러를 빌린 것입니다 금고 사용료에 비하면 1달러 대출 이자는 아주 싼 것이죠 1년에 6센트만 내면 되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 금고를 대여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야기 속의 유태인 신사는 상식에서 탈피하여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은행 금고에 자신의 주식과 채권을 보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다 금고를 대여하든 1달러를 빌리고 담보를 맡겨두든 똑같이 안전하게 은행 금고에 주식과 채권을 보관할 수 있지만 비용 면에서는 차이가 아주 컸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을 빌리려고 담보를 맡기기 때문에 최소한의 담보로 최대한 많은 돈을 빌리기를 원한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더 많은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 담보금의 액면가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만을 대출해준다 그래서 보통 대출 상한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반대로 최저 금액에 대한 규정은 없다 즉 최저 금액은 대출 당사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빈틈에 주목하여 유태인은 문제를 해결했다 이 유태인의 사고 방식은 아주 절묘했다 이렇게 사고를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성공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사고의 전환은 일종의 창조이다 그것이 크든 작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습관을 길러야 항상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갈 수 있다 어쩌면 하지만 늘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훌륭한 과학자나 발명가도 아닌데 어떻게 새로운 것을 창조한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고유한 창의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누군가는 그것을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영원히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다 세계과학자연맹이 과학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500가지 사건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적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들로 나타났다 다만 고정관념을 타파하지 못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 뿐이다 시각은 사고 방식이 바뀌는 대로 따라간다 사고 전환은 모든 과학자들이 각종 연구를 하면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다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바로 가장 버리기 힘든 것이다 가장 버리기 힘든 것을 버리는 순간 사고가 전환된다 우리도 과연 사고를 전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던 수많은 기적들이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언가를 버리고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의지력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 두 눈으로 정확히 살피고 마음으로 느끼고 매일 쉬지 않고 끊임없이 방법을 찾다 보면 하루하루 이런 노력들이 쌓이고 쌓일 것이다 그러면서 더 지혜로워지고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한 단계씩 수준을 높여가면 결국 언젠가 스스로 놀라고 감탄할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창조는 과학자나 소설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행운의 여신이 찾아올 것이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결코 대단한 학벌이나 훌륭한 재능을 타고나지 않았어도 치밀한 관찰력과 탐구 능력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내 편이 아니라도 적을 만들지 마라의 본문 1부였습니다 이 책은 인간관계의 기술에 관한 책입니다 2012년에 초판 발행되어 현재까지도 꾸준히 읽히고 있는 책인데요 책 제목인 내 편이 아니라도 적을 만들지 마라는 문장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비치거나 갈등을 만들지 않으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현명한 인간관계의 기술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관계인데요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매번 현명하게 대처하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 책에서는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열어가는 방법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의 전제를 맞추어 평소에 갖추어야 할 태도에 관해 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신용을 지켜라 능력을 숨기고 적당히 바보가 되어라 경솔한 행동으로 소인배와 문제를 일으키지 마라 100% 순금이 없듯 완벽한 인간은 없다 숙여야 할 때 숙일 줄 알아야 한다와 같은 소재목에서 볼 수 있듯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현명하게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태도가 주를 이룹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책에서는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처럼 대부분의 내용에 주제에 걸맞는 이야기 서술이 많습니다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보다 쉽게 주제를 이해하도록 한 듯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간관계의 비결도 얻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인 것 같네요 여러분도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